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어디 두고보자. 이번엔 내가 먼저 죽어도 안한다. 구제일. 근데 이틀만이니까 생각보단 양호해. 아니 실은 오빠한테 전화 안 오면 어쩌나 했었어. 고마워 오빠. 은주 지금 많이 행복해. 어제 백화점 갔다 원장님 만났었는데. 말씀하셔? 어 아침에. 은주야. 응?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. ㅂ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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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ㅂ.